초대가수를 소개합니다. 이분은 항상 저를 콜해주세요 하면서 외치는 아름다운 미모의 여가수죠. 김시계씨, 콜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~~ ~~ ~~ ~~ ~~ 그대 앞에서 수집어 갈면래 진째로 내 마음이 사랑이 되었나봐 너무 밝힌다 너무 좋아서 늘 그리워지면 행복한 내로 불타는 그대 모습 속에서 너무 추워 그대 앞에서 수집어 갈면래 진째로 내 손이 오는 날 정말 정말 잘해 내 짓을 정말 보고 싶어 다시 차오르는 사랑의 날이 진째로 내 손이 오는 날 진째로 내 손이 오는 날 진째로 내 손이 오는 날 신뢰는 내 맘은 사랑이 없나 저 후갈로 그 날은 고단한 사랑 그 그리워 거짓냐 하늘은 고향의 고향이 없나 그릇의 모습 같냐 너무 착오해 고향을 하자 그 날은 고향의 고향의 고향은 그 날은 고향의 고향에 저 후갈로 그 날은 고향의 고향이 없나 그릇의 모습 같냐 그릇의 모습 같냐 그 날은 고향의 고향이 없나 그릇의 모습 같냐 너무 멋진 거야 희한하지 못한 날을 저녁한 인생 미스러운 인생에 오는 날이 정말 좋아 우리의 짓을 정말 부끄러워 내 가슴이 차오르는 사랑의 이탈이 내 가슴이 차오르는 사랑의 이탈이 감사합니다